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왜 그렇죠? 현지시간 지난 9일에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에 제축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의 시민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홍콩 반환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산혁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크다는 건가요? 그렇죠. 홍콩에서 규모가 이렇게 큰 시위는 2번까지 합쳐서 3번이 있었다. 이렇게들 보는 건데요. 첫째가 2003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드는 때 여기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나왔던 그 시위였고 2014년에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때가 우산혁명이다 이렇게 부른 시위였죠. 이 시기에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홍콩 인구가 한 700만을 좀 넘는 상태인데 주최 측 추산대로 100만 명이 지금 시위에 나왔다면 홍콩 시민 7명 중에 1명은 시위에 참여했다. 이런 뜻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범죄인 인도 법안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건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의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성을 살해한 후에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때문에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은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20개 국가는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는 지난 20년간 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들어서는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범죄인 인도 법안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렇게 홍콩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느냐.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불신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홍콩의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은 중국이 불투명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고 사형제를 남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홍콩의 반중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정치 관련 범죄는 배제할 것이고 인권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정부의 이런 설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홍콩 정부까지 불신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홍콩의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1997년에 반환 이후에도 2047년까지 적어도 5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일종의 일국 양재 체제를 도입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수단을 통원해서 이 약속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홍콩 정부의 수반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경우 친중파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입법부의 다수파도 지금 중국의 친화적인 이런 세력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홍콩 정부는 이렇게 시위가 있어도 그냥 법안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원래 2003년에 보안법 제정 시위 때는 이렇게 좀 반발이 일어나니까 홍콩 정부가 법안을 철회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홍콩 내외의 어떤 판단들인 것 같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강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법안의 취지와 내용들을 시민에게 좀 더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서 좀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겠다는 정도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쪽은 어떤 입장이에요? 중국의 관용 언론인 환구시보가 이와 관련해서 사설을 썼는데요.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서구 세력과 결탁한 반대파들의 음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내 급진 세력들이 지난 3월과 5월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서구권 국가들을 다녀왔다는 것이고 이후에 외세의 개입을 등이었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여기에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이 또 이걸 활용해서 홍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하는 것이 홍콩의 어떤 사태의 견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더 꼬이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 우려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라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윤종원 수석? 1분기 결과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세계 경기에 좀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통상마찰 확대라든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글로벌 교역과 또 국내 제조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게 윤종원 경제수석의 설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성장률 하방 요인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추경 필요성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활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추경 예산 통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한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상황 개선의 필요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국민 개정을 개편을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정책 여령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적극적 개정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거 경제부총리랑 경제수석 엇박자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네요.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주재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과 언론이 그동안 수없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좀 부추기는 그런 태도다라는 비난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올 하반기 경제는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윤종호 경제수석은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지금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공세적인 주장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야당 지적에 청와대가 입장을 냈나요?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표현이 되는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기자들을 만나서 윤종원 수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종원 수석의 브리핑 내용은 지금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이 중에 하방 위험을 언급한 대목은 특정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나온 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 관련 통계라든지 경상수지 관련 지표 이런 것들에서 사실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온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관론을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왜곡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가 또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적인 국면이 여러모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논란들이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